자막 없으면 안 하죠 자막 없으면 안 하죠 죽음은 소리와 함께 찾아온다 나 너무 게임 막 벌려놓고 안 한게 너무 많은 것 같애 툼레이더도 조금 하고 안하고 지금 셀리법칙도 조금 하고 안하고 너무 벌리기만 한 것 같은데 나 이것도 쉽게 하루 이틀안에 끝날 게임이 아닌데 보니까 흐흐흐흐 오우 뭐야 비가 막 와요 욕실 아까 욕실이라 했죠 어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이 괜히 비 맞았네 드라이버는 그냥 아예 내꺼야? 내꺼인거야? 허허 여기다 안갖다 놔도 되는거야? 그런가보다 안갖다 놔도 되나보다 여인은 여기서 밖으로 나갑니깨 와 엄마 와 엄마 엄마 왜 맨날 집안을 돌아다녀야 에? 엄마 엄마가 제일 이상해요 이 집에서 너무 집안을 돌아다녀야 엄마 베베님 베베님 들어가세요 잠겨있다는데? 아 이쪽이 아니구나 저쪽인가? 어 뭐야 깜짝이야 어 여기죠 욕실 그래 이 아저씨야 근데 이 아저씨가 왜? 이 아저씨가 뭘 잘못했길래 그는 항상 취해있다 내가 그의 계획표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알아채지는 못하겠지 아저씨 문 좀 닫을게요 아저씨 할일이 추가되었습니다 피아노를 고쳐라 된거야? 아저씨 피아노 고쳐야 문 열어드릴께요 아니 저렇게까지 취해 취한 상태로 일을 한다고? 저렇게 비틀거릴 정도로 취해서 일을 한다고? 그 다음에 뭐해야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렌치를 훔쳤다 무언가를 부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렌치를 훔쳤다 뭘 해야되지? 뭘 부숴야되지? 뭘 부숴야될까? 백점 만점에 백점 안완묻기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피아노 어딨어? 피아노에 뭔짓을 한거야?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안 돼 지금 빨간색에 뭐가 더 있어야 되나봐 뭘 부숴야된다는데 이걸로? 뭘 부숴야되는거지? 너무 불친절한데? 불친절한 게임 딱 싫어 피아노 뚜껑도 안..잠깐만 계속 지지직거리는 것이 타고ceponto 여유 고맙습니다 여유 고맙다는 말을 안 드려서 타고 CAP builds 대값 짓 정리 아니 그렇게 usar 나 딱 걸렸어 아 나 진짜 잠깐만요 일단은 여긴 게스트룸인데 내 방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엄마 엄마 내 방은 어디죠? 아 저 끝이네요 엄마 엄마 내 방 좀 안내해줘요 아니 지금 가요 집이 내 방이 어딘지 몰라서 그랬어요 자 방이 왔는데요 이걸 다 정리해야 되나요 이렇게? 설마? 어? 주워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해야 되나요? 설마? 아니겠지 심쿵! 위방은 모르겠고 엄마방은 서방이랜다 어? 뭐가 또 나왔어 고맙습니다 엄마방은 서방이래 어? 방금 뭐가 나왔었는데? 뭐지? 어? 설마? 만년필 아니고 엄마방은 서방이래 오우 시대에 메이콁 이따 tails Met sind 위반 심부러 아아 WIL 이거 격리하는게 지금 어렵다 악마로 살기 너무 피곤합니다 악마로 살기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방청소를 해야 돼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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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지난데 자신이 후회스럽네요 나는 왜 이렇게 방을 어지르면서 놀았을까나 염력 아까워 잠깐만 이거 보면 된다 그러지 않았나 염력이 아 2번을 눌르라 했지 아 염력이다 염력이 짧아요 염력으로 아 내 공이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에이 직매 이거 어디 놀 데가 없는디 엄마 에라 모르겠다 이거 어디 정리할 수가 없어요 행동성향 50% 방청소 어 체크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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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지 뭘 해야되지 너무너무 불친절할구만요 뭘 부실하는거야 당최 어 저 십자가 있어 십자가 조심하라 하지 않았어요 오와 십자가 있으니까 막 두근두근 하는거 봐 이거 봐 저 십자가 보고 얘가 막 무서워 이거 막 활력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엄마 난 착한 어린이예요 엄마 난 착한 어린이예요 렌치 종류가 달라서 그런건가 한번 가볼게요 다시 그러면 아 2분의 1 렌치 아 2분의 1 렌치였어 아아 맞아 어 뭐야 엄마 엄마한테 걸려버렸습니다 엄마한테 걸려버렸어 걸려버렸어 와 엄마가 엄마가 수위 맞구만요 응 엄마가 수위였던것이구요 자 이제 알았어 와 렌치가 다 똑같은 렌치가 아니었다 아 짜잉난다 어딨냐 이 아저씨 저기지 어딨냐 이 아저씨 저기지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응 응 예시 됐으면 엄마다 엄마다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본방할때보다 게임방송하면 구독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잠 설쳤죠 잠 설쳤죠 아 아저씨 온다 됐다 시그민이 아 아저씨 나가야 돼 엄마 또 들어왔어 아 엄마 또 들어왔어 아 진짜 둘이 번거로 가면서 왔다갔다 해 엄마갔어 오케이 됐어 이제 어떻게든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그냥 알아서 오겠지 이제 이제 알아서 오겠지 음 캠 끄고 갈게요 굳이 캠 필요없죠? 흐흫 와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더 무서워 진짜 음 뭐야 이제 새로운 능력 몇 개를 이용할 수 있을 듯하다 뭐지? 오 염력으로 오 우와 오이구 오우 아 나 잔인한거 나오면 그.. 그거 하기로 했었는데 잔인한거 나오면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아 늦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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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얘도 점점 지금 뭔가 형사도 이상하죠 이제? 저렇게까지 터지는게 가능한가? 1972년 9월 11일 칼날 위에서 아... 이거는 나중에 편집 번호로 올릴때 저런거 잘 편집해서 올려야겠다 저런 장면들 염력이라서 가능한거야? 아... 나가서 저쪽으로 내려간다 굳이 일로 갈 필요 없잖아 일로 가도 되잖아 내가 항상 다니던 루트 어? 여기인가? 어... 이번엔 이 아저씨야? 정육점 아저씨야? 정육점 아저씨야? 안녕 루시우스 안녕 루시우스 여기있으면 안되는거 알잖아 제드 그는 생고기를 다루는 일을 한다 위험에 빠뜨릴만한 방법을 찾아야겠다 상자들을 냉동고 쪽으로 좀 옮기거라 상자들을 냉동고 쪽으로 좀 옮기거라 무겁진 않을거야 상자들을 냉동고에 옮기라고? 상자들을 냉동고로 옮기라고? 여러개를 못 뜨나 보네 이걸 옮기면 되는 겨?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믿겨? 아저씨? 무섭다 뭔가 무섭다 응? 무섭다 몇 개 옮깁니껴? 이거 다 옮깁니껴? 아저씨는 나한테 심부름 시킨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난 아주 무서운 아이거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심부름 겁나게 잘하지 어? 착한 아이가 되어가는 중이래 나 흐흐흐흐흐흐 뭐지? 이게 그... 그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나봐 완전히 악으로 갈지 뭐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나봐 그쵸? 약간 고로한 느낌적인 느낌 아저씨를 죽이려면 그걸로 어떻게 들어가죠? 아저씨 상자는 옮겼구요 젤드 젤드 아저씨 다른 사람들 만나고 와야되나? 아 아 당최 젤드만 해결하고 끕시다 오늘은 당최 넘나 어려워서 모르겄구만요 불붙이는 그게 없어요 흐음... 음... 뭘까... 그... 상호작용이 안 떠 불붙이는 게... 깨질을 쓰라는 게 뭐가 어렵냐... 어... 여기... 십자가 있네... 산채로 타 죽는 꿈을 꾸기도 한데... 어? 타이어 지렛대? 왜? 깜짝이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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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왠 열쇠... 열쇠 열쇠... 오케이... 어디 열쇠 이거... 창고, 자물쇠 열쇠? 와이어스 휠... 점점 막 이상한 데로 온 것 같아... 와인... 와인 저장소네... 타이어 지렛대... 그가 뭐... 갈고리 같은 거라도 있을까... 이제... 이제 다 나랑 같은... 어... 여... 열 수 있다... 여기 뭐 있나요... 없나요... 오! 왜 깜짝이야... 나 갇히는 줄... 뭐 없는데요... 카세트는 또 뭐야... 왜 이렇게 나한테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많아... 창고에서 타이어 지렛대를 갖고 오라는데... 창고에서 타이어 지렛대를 갖고 오라는데... 창고가 아까 거기가 창고 아니야? 저... 쟤드를 어떻게 한다? 엄마 쟤드 어떻게 해야... 흫... 쓰레기 버리래... 와... 엄마... 계속 집안 돌아다니면서... 심부름만 계속 시키네... 쓰레기를 버리라니... 쓰레기를 버려야겠어... 와... 게스트룸... 흐흐흐흫... 이 뭐야 양말... 양말 뭐야... 양말 돌리고 돌리고... 이슈! 아 이슈 좋다! 아 이슈 좋다! 흐흐흐흫... 봉산탈춤입니다 여러분... 봉산탈... 봉산탈춤을... 루시우스에서 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덩... 기덕... 쿵 더더덕... 덩... 기덕... 쿵덕... 덩... 기덕... 쿵덕... 덩... 기덕... 쿵덕... 아 요번에는... 검정... 검정 양말이다! 나의 검정 양말을 받아라! 얍얍!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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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검정 양말을 주나? 흐흫... 저거를 뭔가... 위잉... 하는건가? 어디 보자... 아... 어둡게 만들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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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가 어젯밤에 램프를 바꾼 것 같다... 그래서... 램프... 새 램프를... 찾아와야 된다... 아... 여기서 올라가서... 아... 엄마... 엄마... 지금... 시래기가 중요한게 아니라니깐요...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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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요거였는데? 어? 어? 뷔님 들어가세요... 요건가? 어... 요건가... 오케이! 오케이 전구... 뷔님 좋은 밤 되세요... 다음에 우리 데바대 또 같이 해요... 요새 데바대 안한지 너무 오래됐다... 맨날 나 혼자 하는데 요새...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톱날 위에 올라섰다... 헉... 톱날 위에 올라섰는데... 어쩐다고... 어? 뭐... 나오는게 없는데? 됐다! 아닌가? 됐다! 아... 당신은 이미 물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뭐찼지... 얘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 염려까지 있으니... 흐어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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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상황이 그렇군요 취조는 부서 쪽에서 말해야 밀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해서 서장에게 편지를 보내놨어요. 당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고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 원인도 모르겠고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날지 알 수가 없다.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무언가 나올 때까지는 이 집을 폐쇄해야 될 것 같군요. 그를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머리가 도저히 안 채 사방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 역겨운 사고들 덕택에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네 달 동안 4명이 죽었고 모든 죽음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확실한 용의자도 동기도 없는 데다가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될지조차 막막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었다. 내 생각이 옳았던 모양이다. 다음 달에 다시 저택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이번엔 살인이었다. 이번엔 살인이었다. 한 번 더 내 생각이 옳다. 이 소리가 머리를 봐야 될 것 같군요. 이번엔 살인이었다. 이럴어 찬양할 것 같군요. 이번엔 살인이었다. 이번엔 살인이었다. 인사한 비싱의 사이 중간에 살인다. 이번엔 살인이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